2013년 6월 29일, 10시경. 옥태균의 부하유 첫 촬영 당일. 오늘 시험 거고요. 첫 촬영이 좀 더 떨려요? 에이, 많이 떨려요. 대사신이 나오면 이제 좀 더 떨릴 것 같습니다. 진짜 첫 촬영 때는 달리기만 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몸풀이었던 것 같아요. 전력질주하는 태균. 이 정도라면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도 가능하겠다. 그때 얼핏 창틀에 빛이 난 사람. 귀신. 건우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 안 보이죠? 진짜 안 보이거든요. 대부분 보는 귀신. 달리기로 드라마 촬영 적응에 나선 태균. 자, 그의 첫 대사는? 드디어 첫 대사입니다. 10-33. 기급상황 발생. 직원 구출 요청. 병력 지원 바라. 어려워요. 입에 붙지 않는 대사예요. 아직 긴장감이 체크하시기 전. 기급상황 발생. 한 장면 한 장면.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신인 배우 옥태견의 가장 큰 장점이다. 직원 구출 요청. 병력 지원 바랍니다. 실수 형 meillä. 가자. kk